네, 안녕하세요. 청소일로 돈 벌고 있습니다의 저자 박주혜라고 합니다. 일단은 청소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책에서도 제가 제일 첫 부분에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저도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유아교육 계통으로 일을 하면서 청소일을 하게 될지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사를 두 번 정도 하면서 그때 당시에 10년 전만 해도 청소 전문업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이사를 계획하면서 이제 그 입주지원센터라는 곳에 가니까 매니저분이 새댁이가 직접 청소하면 힘들어서 못할 건데 몸살 날 텐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함을 하나 주셨는데 청소 전문업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일단 해봤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이제 평당 만 원 정도에 집 전체를 청소해 주신다 하셔가지고 몸살이 날 것 같기도 하고 하기도 싫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냥 우리가 이사 갈 때 청소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냥 뭐 가족들이나 남편이랑 이렇게 같이 그냥 쓸고 닦고 정도만 청소를 하는데 도대체 전문 청소 업체는 어디까지 어떻게 청소를 해 주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이제 의뢰를 했었고요. 그 당일날 이제 60대 정도 되신 아주머니 분들이 세 분이 오셔가지고 집을 청소해 주신다 하시고 이제 청소가 끝나면 이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고 이제 문을 열어드리고 가는 길에 이제 도구를 살짝 보니까 전문 청소 업체라 하기에는 뭔가 조금 미흡한 이제 양동이 같은 그런 거 하나에 뭐 청소기 한 대 뭐 밀대 걸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걸레 몇 개 그리고 이제 약품이라고 하기에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품들 그런 것들을 들고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잘해 주시나 보다 이러고 이제 저는 이제 가고 나서 한 3시간 반 4시간 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 됐다고. 그래서 제가 벌써?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갔는데 가니까 이제 제가 지역의 울산이다 보니까 이제 사투리를 쓰시겠죠. 그 팀장님분이 다 됐으니까 한번 둘러보이소 세대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둘러보는데 솔직히 어디를 어떻게 둘러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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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아니 전문 청소 업체가 어디를 어떻게 청소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봤는데 깨끗해요. 깨끗한 것 같아요. 일단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는 공간은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해졌고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깨끗해져 있는 것 같아서 아 다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점심시간이 좀 끼어가지고 제가 이제 식대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을 조금 했는데 이제 다음 집으로 바로 넘어가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잔금을 치르고 이제 가시는 길에 그때 이제 보통 보면은 새 아파트 입주를 할 때는 같은 시기에 같이 이제 여러 세대가 입주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현장에서 이 집 저 집 이렇게 하루에 막 몇 집씩 청소가 가능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가시면서 다음 몇 동 몇 호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뒤에 서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와 이분들이 오늘 내가 이제 4시간 만에 34만 원은 벌고 다음 집으로 넘어가셔서 또 34만 원 버시면 이분들 도대체 일당이 얼마야 이런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 했었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직업을 찾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내가 꼭 이 직업을 소개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제 이사를 들어오면서 이삿짐 정리해 주신 아주머니께서 이제 그 싱크대를 열어보시고는 너무 청소가 미흡하다 엉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 좀 속상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뭐 다시 불러서 그분들도 그래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다시 불러서 AS를 요청하거나 이런 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다시 닦으면서 내가 하면 훨씬 더 조금 책임감 있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3년 후에 제가 청소를 또 이사를 또 하게 되면서 청소를 의뢰를 했는데 그때는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 청소업체는. 그래서 내가 하게 되면 만약에 일을 새로이 하게 되면 청소업을 내가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럼 그 당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는.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애가 셋이예요. 아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계셨군요. 아이를 키우면서 간간히 이제 친구들이 좀 도와달라 하면 어린이집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재테크 같은 거 조금 하면서 그냥 가정주부였죠. 그랬는데 막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일을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그때 큰언니가 제가 동업을 하는데 큰언니가 이제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해서 이제 그때 마음을 먹고 그러면 처음에는 큰 포부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래 우리가 어린이집 가서 하루 종일 애들 보고 이제 어머니들 상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낫고 쉴 때는 쉬고 그렇게 용돈 정도 벌어보자 했는데 일이 커졌죠. 아 그럼 이제 그 아까 일당 계산 해보신다고 했잖아요. 34만 원을 받아 가셨으면 그분이 그러니까. 그럼 세 명이 왔으면 10만 원씩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시간 만에 10만 원씩이고 이제 4만 원은 뭐 약품 비라든지 점심비 빼고 맞아요. 그런 거를 다 빼도 두 집 하면 그분들은 일당이 최소 20만 원 정도는 가져가세요. 세 집 하면 30만 원. 그렇죠. 세 집은 힘들겠죠. 그런데 그게 10년 전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10년 전. 10년 전이 그 정도 엄청 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첫 번째 청소해주신 분들이 너무 좀 편편없이 해주셔가지고 자신감이 생긴 거 아닌가 청소 일에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랬던 것도 있고 일단 시간 대비 수익이 너무 괜찮다. 그러니까 제가 뭐 편견이나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 괜찮아서. 일단 저는 만약에 제가 무슨 박사학위를 닦거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제가 약간. 내가 이거 해야 돼? 약간 이런. 시간이 정해졌을 것 같지만 이제 애들 보다가 주부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오늘은 누구 집에 가서 차 한 잔 마실까 뭐 이런 거 할 때 솔직히 그렇게 시간 죽이는 게 물론 교육 관계가 돈독해지고는 하지만 저는 좀 그런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할 바에는 뭐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포장하는 그런 거 하면 3시간에 하루에 3시간 근무에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 금액이 세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하러 가세요. 주부들은 시간대 괜찮으니까 이제 애들 보내놓고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예예. 시간 대비 너무 수익이 괜찮아서 저는 편견이나 이런 거를 그때는 솔직히 어느 정도로 제가 그런 시련을 겪게 될지 몰랐고 일단 약간 조금 무대포 같은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현장에서 아주 많이 겪게 됐죠. 그럼 일단 처음에 하기로 하셨을 때 그 일단 친척분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처음부터 나 이제 청소일 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뭐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나도 좀 청소하기 얘기하기 좀 그렇고 가볍게 하는 거니까 얘기 안 하다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냥 알게 된거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자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자랑? 뭐라고 자랑하셨어요? 나 청소 업체 운영할 거라고 하니까 다들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 뭐 네가 청소를 엄청 힘들다는데 일단 누구 한 명이라도 와 네 진짜 잘할 것 같다. 뭐 그거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신랑도 마찬가지. 부모님은 아마 걱정해서 그랬을 것 같고 이제 친구들은 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저는 그냥 아이템 하나만 보고 뛰어들었고 부끄럽거나 이렇진 않았어요. 일단 내가 울산 청소시장을 잡아보겠다. 야망. 야망. 일단 시작하면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든 안되든. 중간에 이제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 중간에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큰소리 친 걸 어떻게 이제 무마할까 하는 그런 이유들을 고민해 본 적도 있는데 일단 힘든 시기는 분명히 있죠. 모든 일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 하면 할수록 저는 책에도 계속 언급이 됐지만 청소뿐만 아니고 입주 시장 자체가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근데 왜 내가 청소만 하고 있어야 될까 이걸 이제 접목해서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품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면서 이제 이제 꿈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외부에서 본 시선이 굉장히 이중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일단은 청소? 아무나 할 수 있어. 맞아요. 근데 내가 해? 하긴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게 진입장벽이 없는 듯 있는 듯 하거든요. 이게 저는 청소업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 진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책을 내고도 와 나 당장 아카데미로 뛰어가서 배워야지 하면서도 내가 청소일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듯 낮은 듯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이제 청소일을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청소학원은 전국에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국비 지원 포함해서 사설학원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배우긴 배워야죠. 분명히 제가 이제 어떤 시간 안에 몇 명이 들어가서 어떤 공간을 어떤 도구로 어떤 약품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지 몰랐으니까 전혀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배울 곳은 없고 그러니까 한켠으로는 배울 것이 없나 보다. 그쵸. 그쵸. 가르칠 게 없나 보다. 맞아요. 오만한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다른 이제 전문적인 청소업체들을 어떻게 청소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위장 취업을 했죠. 위장 취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제가 처음에 이제 맡았던 공간은 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청소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 주시고 청소 많이 해봤지 한번 해봐 하니까 그냥 집에서 했던 것처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나름 이제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정말 작은 부분까지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이 손이 너무 느리다고 화장실 한 공간을 제가 이제 3시간이 넘도록 청소를 하고 있었다 하고 아 몰랐어요. 진짜 너무 집중해서 하느라고 좋게 보면 이제 집중력이 좋고 책임감이 강한 거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아는 좋겠죠. 그러면서 내일부터 올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깨너머로 조금 이제 보니까 이제 특별한 게 없어 보였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업체에서 찾거나 뭐 이럴 부분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울산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에 있는 큰 업체들 잘 운영하고 있던 큰 업체들을 벤치마킹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울산에서 전혀 청소하지 않았던 구역인 뭐 벽지를 닦는다든지 서랍을 완전히 탈거를 해서 안에 먼지까지 다 제거를 한다든지 이제 뭐 전등 커버 분리하기 뭐 이런 것들은 울산에서 저희가 다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하수구 배수구 다 분리해서 거기 이제 소독 작업까지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했었어요. 아 근데 그 탈거 이런 거를 해도 이제 청소할 때 다 나가 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노하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청소 다 끝나고 오시면 고객님들이 저희 집 이거 탈거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님들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어떤 고객님들은 이거 우리 집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업체만의 노하우였는데 고객님이 오실 때 완전 전체 탈거가 돼 있는 상태로 검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님 안에 다 보세요.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야 AS가 없습니다. 직접 보시고 이쪽은 이렇게 청소했습니다라는 거 모든 과정을 설명을 다 드려요. 청소업체가 망하는 제일 큰 이유가 AS입니다. AS가 계속 클레임이 걸리게 되면 이제 오늘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이 안 되죠. 오늘 당장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집 가서 고객님이 이미 화가 나 있는 고객님을 달래야 되고 다시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현장에서 더 이상 클레임이 안 나오도록 고객님이 완벽한 서비스를 서비스를 받았다고 만족하실 때까지 완벽하게 해 놓고 그렇게 퇴시를 하죠. 그러면 원래 청소를 좋아하셨나요? 청소를 좋아하는 분도 있잖아요. 평상시 아이 돌볼 때도 청소 깨끗하고 이러신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전혀 깔끔하고 거리가 멀고 청소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깔끔하고 거리가 멀고는 아닙니다. 원래 청소를 근데 좀 미뤘다는 스타일이죠. 아, 미뤄서 한 번에 하는? 한 번 하면은 근데 이제 깔끔한 스타일이었다. 정말 깨끗하게 청소는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그 수업 내용에 정리정돈 품목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저희 업체에서도 했었는데 정리정돈 같은 경우는 타고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감각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져보면 먼지는 하나도 없는데 뭔가 어수선해 보이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이 들어가면 만져보면 먼지가 분명히 있는데 깔끔해 보이는 전체적으로 정리정돈이 너무 잘 돼 있는 집이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것들은 조금 타고난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약간 청소도 잘 안 하고 약간 조금 그 좋게 말하면 약간 둔감하거든요. 맞아요. 청결에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도 뭐 청소업을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여요. 맞아요. 근데 그 청소의 기준이란 게 고객님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100이면 100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웬만큼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까칠한 고객님을 만나면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스스로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 그 클레임을 받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선입견 얘기했잖아요. 청소에서. 약간 진입장벽이 높은 데 사업이 낮은 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그 어떤 사람들 이제 사람을 많이 채용하실 거 아니에요. 또 일할 분들은 네. 어떤 사람들이 보통 지원을 하나요?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제가 처음에 청소업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약간 만만하게 보고 시작을 했던 것처럼 조금 청소업을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세요. 내가 꼭 청소를 해야지 나의 꿈은 청소해 이런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청소 일 하면은 뭐 뭐 한 6시간에 일단 뭐 8만 원 뭐 이 정도 받는다던데 괜찮지 않나 라고 쉽게 쉽게 생각하고 오셨다가 와 이렇게 힘들어 하고 이제 그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팀원을 이렇게 제대로 된 팀 하나를 구성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럼 약간 팀원을 뽑으실 때 뭐 보는 기준 같은 거? 책에서도 나오고 이제 저희가 쓰는 교재에도 그 팀원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무의미에요. 저희가 그렇게 역량이 대단하고 뭐 정신이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하고 뭐 그렇게 되는 사람을 뽑기에는 찾아오는 분들이 한정적이고요. 그래서 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인성인 것 같아요. 어울려서 팀은 팀은 왜냐하면 이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강도가 높은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스트레스 조절이나 짜증이나 이런 게 나기 시작하면 특히나 여름에는 서로서로 팀원들 같기도 그렇죠.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는 데다가 이제 강성 고객을 만나게 되면 이제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데 네. 그때 이제 서로 조금 배려를 할 수 있고 한 팀 보 조금 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팀원이 골에 가는 것 같아요. 일이 서툴 수는 있어요. 대부분 일은 서툴죠. 처음 오면. 그런데 하다보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빨리 배우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일은 언젠간에 느니까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 보는 부분은 이제 성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입장에서 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봤나 이제 청소는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막 세게 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화학이다. 큰일 나죠. 큰일 나죠. 화학이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화학이고 과학이고 물리가 아니고 화학이다. 아 네네. 맞아요. 약품을 잘 써 있죠. 약품을 써서 녹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도 청소를 하시는 입장에서 일반인의 청소하고 전문 업체의 청소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노하우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문 교육기관이 잘 없다 보니까 청소업을 제대로 지금 오랫동안 운영하시는 분들도 약품을 잘 못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마감제에 따라서 청소 방법과 도구가 달라지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시고 오히려 더 막 스크래치를 더 내놓고 오는 업체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아. 유리 표면이나 거울이나 이제 싱크대 쪽, 주방 쪽은 저희는 수세미를 사용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수세미를 사용 안 하고 그리... 신문지요? 신문지요? 아닙니다. 기름대를 어떻게 제거하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그래서 약품이 중요한 거죠. 천연약품도 쓰고 저희가 이제 시중에서 파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약품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초반에 이제 도구나 방법들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하면 이 도구로 여기 표면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잡혔는데 스스로 현장에서 익힐 수밖에 없었고 전국에 이제 청소동호회라는 카페 같은데 가입을 해서 선배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기도 했는데 그 어떤 분도 약품을 언급해 주시진 않고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분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적재적소에 딱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 뭐가 있는지를 물론 아셨던 분들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또 안 가르쳐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약품을 한 거의 50가지를 바꿔봤었던 것 같아요. 약품이 몇 정도나 있어요? 엄청 많아요. 저도 다 몰라요. 그래서 약품은 새로 출시되는 것도 너무 많고 약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말하죠. 저희 약품이 최고입니다. 그래도 그 무슨 어디에 쓰는 용도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화장실 바닥에 타일 사이에 백시멘트가 깔려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이제 줄눈 시공을 하는 건데 거기가 이제 오래되다 보면 오염이 되고 노랗게 변하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지저분해지면 간혹 가다가 그거를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는 고객님들이 계신데 그거는 깨끗하게 못 만듭니다. 원래 노란색으로 변한 거는 표면은 깨끗할 수도 있지만 색상 자체를 변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백시멘트를 그 줄눈 사이를 하얗게 만드는 약품이 있다고 이제 추천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업체에서? 네네. 업체가 아니고 약품 업체죠. 약품 파는 업체에서 해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보고 사가지고 필요도 없는 약품을 사느니 그러니까 저희 훈련생님들한테는 이제 공간별로 꼭 필요한 약품은 딱 집어가지고 제가 이것만 구매를 하면 된다. 그럼 이게 그 업체별로 그러면 이게 약품이 다 다른가요?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유명한 약품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대세 약품이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훈련 아카데미에도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저도 궁금하죠. 분명히 이름이 있는 업체에서 일을 하셨다고 저도 알고 있는 업체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는 어떤 약품 써요? 라고 물어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왜 그런 약품을 거기다 쓰지 싶은 그런 약품을 쓴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름 있는 업체들도 정확하게 이제 맞는 약품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음식점 보면은 떡볶이집만 보더라도 각각 이제 그 재료들을 배합으로 해서 양념을 만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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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들도 이제 셀프 제조도 하나요? 뭐 섞어가지고? 천연약품은 저희가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천연약품 만들기 같은 것도 이제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가탄산소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진짜 찌든 때 같은 거는 솔직히 시중에서 파는 세제가 제일 잘 들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처음엔 이제 천연약품을 만들어서 썼었는데 고객님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천연약품 써서 조금 미흡한 청소를 원하시느냐 아니면 기존에 판매하는 약품을 써서 조금 이제 냄새가 조금 나더라도 근데 솔직히 30분 정도 환기 시키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 조금 쎈 약품을 써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고객님이 아니고 100%가 후자를 선택을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약품을 섞어서 쓰죠. 천연약품도 준비하고 그럼 천연으로 하면은 이게 더 비싼가요? 청소비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지금 찌든 이제 그 오염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청소를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받는 클레임은 뭐예요?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받는 클레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맞냐면 도배풀 아 도배풀을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도배풀 제거를 한 그 자체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도배를 새로 하게 되면은 그렇죠. 흰색이니까 잘 안 보여요. 여기 위쪽에 몰딩 같은데 요런데 이제 도배풀이 붙어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면서 얘가 달랑달랑 바람이 불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신경이 쓰이시잖아요. 아니 이거 벽지도 다 닦았다는데 왜 도배풀이 아직 붙어있어 하시는데 네. 그래서 도배풀 제거가 아주 관건이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잘 하시면은 뭐 집기나 이런 거는 다 깨끗하게 될 거고 네. 제일 클레임이 또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닥에 내려앉는 먼지예요. 바닥에 내려앉는 먼지는 그게 제거가 안 되나요? 왜 클레임이 생기죠 그게? 네. 네.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입주청소 같은 경우에는 입주청소는 새 아파트 한 번도 살지 않았던 새로 지어진 공간을 처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는 청소를 말하는데요. 그렇게 청소하는 거는 일단은 여기가 이제 들어가려고 입주하려고 청소를 하는 거지만 어제까지는 여기는 공사 현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살았던 집보다 서랍을 완전 탈거해 놓으면 안에 먼지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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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야말로 다 뒤집어서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립니다. 안에서 저희가 이제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 정도 청소를 하고 나면 고객님이 오셨을 때는 깨끗하죠. 깨끗한데 고객님이 이제 못 오시거나 저희가 이제 청소 막 끝나고 나서 바로 보시지 못하고 그러면 내일 가서 볼게요.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일 와보면 저희가 청소할 때 날렸던 먼지와 기본적인 먼지가 정말 많이 내려앉아요. 그러면 고객님들은 딱 들어와서 그렇죠. 바닥 안 닦은 거 같은데요. 그렇죠. 안 닦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초보 이제 그 사장님들이나 어떻게 클레임을 대처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당황하시거나 이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자꾸 변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퇴실할 당시에 지금 상황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고객님한테 꼭 확인드리는 작업이 중요하죠. 그러면 그 입주 청소하고 또 그게 살면서 하는 청소도 있었잖아요. 이름이 뭐였죠 그게? 거주 청소. 거주 청소. 하나 더 있었잖아요. 세 가지 있던데. 이사 청소. 이사 청소.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 청소, 이사 청소, 거주 청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뭐가 힘들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입주 청소는 집기와 모든 공간이 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사 청소는? 다 한 거겠죠. 아 그거 다 해줘요 그럼? 그거 한 거 새 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고 찌든 때가 많죠. 일단 주방만 생각해도 기름때가 어마어마하고 후드 같은데 이제 묵은 기름때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공간에도 물때와 이제 샤워부스가 뿌옇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찌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중점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약품이 이사 청소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고 거주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해서 보통은 그럼 이사 청소가 훨씬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업체들이 이사 청소 비용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비슷한 거 같아요. 입주 청소는 입주 청소만에 이제 먼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꼼꼼한 부분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틀이나 이런 데 이제 시멘트나 페인트 가루가 떨어져 있으면 새 거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더 깨끗한 걸 원하세요. 하나의 티끌도 용납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다 보면 입주 청소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이제 고객님들이 만족도가 이제 확 올라가죠. 특히나 제일 만족도가 높은 건 거주 청소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았던 공간이니까 얼마나 오염이 심한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깨끗해지면 너무 좋아하시고 이사 청소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집을 보러 왔을 당시에 잠시만 봤지 이 집의 오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아 이런 굉장히 더럽던데 거기 좀 신경 써주세요 하셨던 부분들이 깨끗해져 있으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입주 청소 같은 경우는 어디가 달라졌는지 고객님들이 잘 못 찾아 내시고 설명을 드리면 아우 너무 깨끗하네요 라고 하지만 약간 가끔씩 돈을 아까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청소를 마무리할 때 고객님들의 반응에 의해서 저희가 하루에 피로가 풀리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또 이사 청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입주하고 이사 청소는 이제 다 빈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주 청소는 짐이 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을 옮기고 침대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집기를 만약에 이제 집기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안에 조금 정리도 같이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옷장이나 이런 데 그다음에 주방에 또 싱크대 안에 모든 집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두고 이제 문 위주로 청소하고 대신 창틀이나 바닥이나 뭐 다른 공간은 똑같이 하지만 막 가구를 옮긴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해드리죠. 가구를 닦아드리는 거죠. 가구를 닦아드리는구나. 네. 이제 그 책에서 좀 이상 깊었던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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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 발생보다 클레임을 대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저도 처음에는 이제 누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적도 없었고 네. 그렇죠. 클레임이 이제 들어올 때마다 아 나는 청소를 못하나 우리 업체를 접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청소업에 종사를 하시고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테고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점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소업은 클레임과 함께 간다고 보시면 돼요. 늘 있나요? 늘 있죠. 근데 그거를 없애는 게 노하우고 관건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셨던 분들은 아 클레임 안 걸리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아마 그런 요령들이 생겨 생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클레임이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님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희한한 걸로 클레임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게 들어오죠? 아 이거는 좀 악의적인 클레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와 관련 없이 이게 멀쩡했는데 왜 기스가 났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겪어보니까 돈입니다. 돈. 처음에는 너무 죄송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목적이 정해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괜히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청소를 잘 해놓고 업체 이미지가 훼손이 될까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죠. 그냥 원하시는 거 그냥 드리고 깔끔하게 그냥 다음 일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 저희가 신경 쓴다고 썼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했는지 기존에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고객님 이제 조금 기분이 상하셨다면 저희가 그러면 장금에서 한 5만 원 정도? 하면 네! 바로 대답을 하세요. 목적이 달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냥 드리고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돈이 목적이라서 한 번도 찾아와서 AS 해주고 이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간 다음에 오지 마라 그러세요. 진짜 다 그래요. 희한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클레임이 들어오면 이제 일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가끔은 걸레 하나 들 정도로 너무 드는 것도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든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는데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이제 클레임을 걸기 시작하면 사람인 이상 짜증이 나죠. 그렇죠. 짜증이 나죠. 아 정말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이거 지워지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컨트롤을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고 그때 이제 고객님한테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고객님 거기 아까 다 했는데요. 아까 여러 번 닦아 봤는데 이렇게 돼요. 사람이 피곤하다 보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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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특히나 청소업을 조금 만만하게 보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청소만 잘하면 청소업을 운영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데 청소업이 정말 정말 서비스 정신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몸도 힘들면서 마인드 컨트롤까지 하면서 웃으면서 상냥하게 고객님 아까 닦아 봤는데 그럼 고객님 앞에서 한 번 더 닦아 봐 드릴게요. 한 번 더 닦아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하시니까. 그렇죠. 나쁘죠. 굉장히 역 누르면서 팀장님 여기 한 번만 더 닦아 주세요. 하면 그렇게 하면 안 지워지는 거 자기가 눈으로 확인을 하면 그때는 말이 없으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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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고객님 이렇게 다 마무리 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퇴실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서비스를 자기가 만족스럽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클레임도 없고 이거는 아까 사장님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됐네 하면 클레임을 AS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부분을 닦고 마무리를 하세요. 그래서 검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청소라는 게 이제 뭐 노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뭐 아까 말했던 약품 그거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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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청소 업이란 걸 누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만 할 수 있나요? 책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기준점이라는 게 없었죠. 약품을 어떤 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도구를 어떤 걸 몇 개를 준비를 해야 되고 청소기는 몇 개를 들고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한 기준점이 하나도 없어서 참 돈을 많이 버렸죠. 일단은 스팀 청소기만 해도 처음에는 좋은 걸 한번 써보자 생각을 해서 몇 십만 원짜리를 두 대를 구매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지금 딱 기준이 돼서 그것만 구입하면 바로 차가 있는 경우 아반떼급 정도 이상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소만 할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면 시작을 하실 수도 있죠. 200만 원이면 보통 3명이 한 팀인가요? 네, 3명이 한 팀이라고 지금도 그럼 평당 1만 원이에요? 평당 1만 원은 참 이게 지금 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평당 1만 원을 받는 업체들이 많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잘 하시고 책임감 있게 하시는 분들은 평당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 받으시고 잘하는 분들은 제가 아는 사장님도 평당 1만 5천 원을 받으시는데 예약이 2개월이 쭉 차서 갑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청소를 10년 전만 해도 청소를 업체에 맡긴다고 돈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청소는 업체에 맡겨야지 라고 해서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이주 청소, 이사할 때 이주 청소를 맡기는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이사를 하실 때 청소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미 청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비교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평당 1만 원 9천 원에 이제 맡겨봤는데 다시 내가 다 했다. 이런 분들은 다음에는 조금 이름이 있고 돈을 제대로 지불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가라도 지불하시고 만족스럽게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거죠. 200만 원 들고 만약에 창업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딱 단순 계산했을 때는 3명의 한 팀이 30만 원씩 받아서 그럼 10만 원씩 떨어지니까. 그렇진 않죠. 3명이 한 팀이 이뤄서 청소를 하더라도 그중에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대표. 그렇죠. 대표님 고객님을 응대하고 기본적으로 팀원대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식대라든지 차량 이동비 이런 걸 다 대시는 대표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만약에 3명이 전부 다 각각 돈을 내가지고 처음으로 3명이 동업을 시작했다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차량이 또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3분의 1로 쪼개는 게 맞는데 아니니까 사장님이 대부분을 가져가시고 그분들을 1당으로 받아가시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간편하게 공동 창업을 했다가 100만 원씩 내고 300을 가지고 공동 창업했어요. 그렇다면 괜찮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 팀이 이제 으쌰으쌰 했단 말이죠. 영상 보고서 나도 해보자 해서 100만 원씩 우리 출자하자. 또 아반데스한테 그거 끌고 기대해볼 수 있는 수익은 얼마예요. 처음에 초보 팀이 얼마를 볼 수 있어요. 초보 팀이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요. 34평 기준에 보통 이제 우리가 기대 수익이 지금은 평당 12,000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40만 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초보 팀이 과연 하루에 두 집을 할 수 있는가 그건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지쳐가지고 이건 우리가 못할 일이다 하면서 쉽게 포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생님들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게 처음부터 그저 뭐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면 금방 지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이 이제 길러지고 요령이 생기고 이제 하는 그런 시기를 조금 준비하는 시기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 예약이 조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34평 하나 이상은 일단 받지 마라. 한 달 정도 일을 하고 팀원들하고 이제 손발도 조금 맞춰보고 어느 정도 내가 일을 해보니까 아 처음에는 우리가 8시간이 걸렸는데 그 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6시간, 7시간. 아까 제가 10년 전에 했던 그 청소업체는 그야말로 휘뚜루마뚜루 일이 너무 넘쳤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런 디테일한 기술들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셨죠. 왜냐하면 업체는 한정돼 있고 사람들은 너무 넘쳐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새로운 공간들을 청소하기 시작했을 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고객님들은 모르는데 거기까지 해주냐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처음에는 7시간, 8시간 걸렸던 집이 지금 이제 6시간 정도에 끝나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 끝나고 바로 30대평 하나는 못하더라도 원룸이라든지 20평대 하나 정도는 청소를 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체력 안배라 해야 되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고 근데 우리가 생각 외로 자리가 잘 잡혀서 꾸준하게 일이 하루에 2개 정도 들어온다 하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훈련생님들 중에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은 한 달 만에 일이 많이 들어와서 팀을 따로따로 분리를 했어요. 각각이 사장님이 되신 거죠. 그렇게 해서 팀원을 잘 구축만 하면 수익은 많이 낼 수 있고 그래서 청소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주말은 다 쉬고요. 대충 계산이 나오나요? 사장님이 보통 하루 일당을 한 20만 원 정도 가져가시거든요. 그럼 20일 하게 되면 4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근데 사실 이게 포인트가 제가 봤을 때 일감이 그게 맞냐 이거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마케팅이 중요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내가 창업을 딱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하죠? 이거? 그 수업이 저희가 이제 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마케팅 수업도 저희가 포함이 돼 있어요. 수업 내용에.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지금은 기본적으로 블로그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광고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꽃 배달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그 클릭당 금액이 나가는데 청소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용을 하기도 하고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1대1로 보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럼 이제 블로그 운영하고 키워드 광고를 했어요. 그럼 뭐 얼마나 들어와요? 전화가 갑자기 오르고 뭐 일어나요? 아니면 이게 그래도 거의 한 달에 한 공 올까 말까 한 거예요? 아니죠. 많이 옵니다. 3가계로 좀 와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만 믿고 있는다기보다는 이제 그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인테리어 좀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하나 왔을 때 정말 소중하죠. 초반 때는. 그럴 때는 가서 이제 열심히 해주고 대신 참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미 입주 청소업체는 너무 많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대표님도 그런 표정이신데 제가 8년 전에 시작할 때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청소업체 이미 많은데 네 그거 해가지고 되겠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어떤 직업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지만 되는 데는 또 되잖아요. 사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것만 이제 방향성만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다면 처음부터 그러면 내가 한 달에 20개씩 해야지 30개씩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쉽게 지치세요. 근데 처음에는 천천히 가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래 가시죠. 그러다가 요거는 정말 입소문이 큽니다. 청소라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 미흡한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조금만이란 거는 편집해 주세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고객님들이 다른 분들을 너무 많이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한 6개월 정도 운영하고 나서는 광고를 일절 안 했습니다. 소개만으로 저희는 물량이 많이 찼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광고 블로그라든지 키워드 광고 했을 때 문의도 많이 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청소라는 게 입주 청소는 그렇다 쳐요. 예를 들어서 이사도 사실 3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거니까 그렇죠. 자주는 안 가죠. 이게 재구매가 잘 일어나는 상품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봤을 때 이게 뭐 내가 아무리 이걸 공액 만족시켜도 사실은 가격으로 비교하기 쉬워지고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막 마케팅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뭐 마트 앞에다 전단지를 붙일까 막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후라이팬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본다고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이거를 구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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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저장 정도는 해놓을 수 있겠지만 근데 저도 그래서 1년에 아니면 평생 2번 3번 정도 이사하면 그게 아마 적당할 거라 생각하고 아니면 이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단골 고객이란 개념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고객님이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고 너무 만족을 하시면 친지부터 엄마, 아빠 다 이제 엄마, 아빠가 따로 사네. 그리고 부모님 때 그다음에 이제 친척, 친구들 무조건 거기서 해라고 이제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가 책에서도 조금 그 긴 분량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공동구매라는 게 있잖아요. 입주 아파트들이 보통 천 세대에서 몇 천 세대가 같이 입주를 하다 보면 이제 거기는 대부분이 입주 청소는 해야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업체도 있고 저 업체도 있고 후기들을 찾아보고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이 업체는 너무 잘한다 하면 그런 시기에는 저희는 이제 예약이 넘쳐나서 못 받을 정도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청소 업체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선별해야 돼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참 애매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화해보면 사장님들은 다 자기 업체가 최고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에서 보통은 검색을 하셔서 후기를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후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후기를 찾았을 때 기본적으로 블로그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은 살짝 이제 광고 돈을 주고 후기를 작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근데 광고라 하더라도 그 업체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직접 들어가보고 물량이 조금 많거나 이제 후 사진들을 확인해보면 꾸준히 하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는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지역 업체인지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제 꼼꼼하게 조금 여쭤보셨을 때 사장님이 막힘없이 자기 소신대로 서비스나 그런 부분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좀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손대해야 되니까 나는 저렴한 데 해야지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지금 통상 가격이 한 12,000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업체에 맡기시면 크게 이제 낭패를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청소 업체도 전국적인 프랜차이즈가 있을 거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지역만 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고객이 시작을 봤을 때는 그래서 큰 데가 뭔가 체계도 좀 잡혀있고 잘하겠지 그리고 개인을 좀 영세하지 않을까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나요? 이거는 청소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LG 서비스 센터를 이용한다거나 그 본사에서 직원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울에 일이 있다고 해도 울산 사람이 서울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프랜차이즈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 좀 의아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그냥 갖고 오는 거고 울산이나 부산에 있는 대구에 있는 업체들을 그냥 섭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팀으로 합류가 되는 건데 그래서 꼭 이름 있는 업체라 해서 잘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개인적으로 책임감 있게 잘하시고 하시는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렇게 전국 체인방으로 하시는 분들은 리뷰 자체를 포인트를 얹어준다든지 할인율을 적용해 준다든지 해서 리뷰도 조금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인들이 해본 경우에 추천받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체인이라고 해서 전국망으로 전국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해서 꼭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차이는 있나요? 전국적인 프랜차이즈하고 개인화하는 데랑 어디가 더 비싸고 싸다 이런 건 있나요? 똑같나요? 아니면은? 그것도 제가 전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전국 체인방으로 운영을 해도 기본적인 가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데는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업체들이 2만 원을 받고 현장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12,000원을 받는 업체들을 섭외해서 나머지만 받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대인이 더 쌓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청소 국비교육학원을 만드셨잖아요. 제가 책에서 봤을 때는 3군데? 4군데? 아니요. 한 군데예요. 국비교육은 한 군데? 아, 전국에서. 네, 전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곳은 울산이고요. 전국에서 청소 국비지원학원은 서울의 한 곳, 대전의 한 곳, 저희의 한 곳. 3군데? 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을 때 배울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청소업을 조금 하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희 업체를 보고 대충 계산을 하신 건지 돈 많이 벌겠다 하면서 가르쳐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로 많았는데 저희가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청소를 가르쳐 줄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 가르치게 되면 또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의 노하우를 밝힐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자를 더 많이 키우는 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언젠가는 교육을 조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눈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국비지원 학원에서 청소만 가르치는 건 아니죠. 줄눈이라든지 엄마라든지 인테리어 필름, 코팅, 정리정돈 이런 것들을 다 접목해서 청소와 접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여러 개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를 배우러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비 학원이 없어요. 다 사설 학원이고 일단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박에 이제 이틀 교육에 뭐 300만 원, 유비코팅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품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일단 사장님이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팀장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교육비를 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배웠어요. 줄눈만 솔직히 한 두세 군데서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큰 비용을 내고 배워와서 현장에서 딱 적용을 해보면 이거를 왜 안 가르쳐 줬지? 아니 이건 기본인데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줬어?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항의도 못하죠. 그분들이 뭐 어디 우리가 항의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아니었고 그냥 사무실 한 켠에 조그맣게 사설로 하셨던 분들이라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하게 되면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울산시장에 그 입주시장이 조금 소원해지기 시작할 때 이제 언니랑 같이 준비를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입주시장에서 돈벌이가 괜찮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도 없을 뿐더러 금액이 너무 비싸서 교육비부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그랬지만 근데 저희는 이제 현장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 바로 이제 세이브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완전히 바닥을 한번 치신 분들이나 지금 이제 재기하려고 하는데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우시는 분들도 이제 도전하실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조금 낮춰보자 해서 국비 지원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국비 지원을 준비하면서도 그때만 해도 서울 쪽밖에 없었어요. 서울 밖 지금 세 군데인데 서울 쪽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이거 승인을 인증평가해 주시러 오신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같이 당황하면서 교재도 저희가 다 만들고 했어야 됐기 때문에 조금 과정이 힘들긴 했는데 어쨌든 2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승인을 받았죠. 그럼 이 국비 교육 학원에서 교육을 하면은 말 그대로 아까 잠시 얘기하자면 진입장벽이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대표님 입장에서 작가님 입장에서 이제 경쟁자를 양성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당연히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1년 정도는 저희가 업체를 운영하면서 같이 교육도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희 노하우를 다 가르쳐 드리긴 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 오신다고 다 창업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한 개수에 많으면 두 팀 정도 그렇게 됐어요. 한 개수 몇 명이죠? 한 개수에 24명. 그런데 보통 한 20명 정도씩 오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10% 정도 하는 거네요. 그럼 10% 정도 창업하는. 그렇죠. 5%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데 가르쳐 주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대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도전자, 교육생장에서. 저희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연락해 주시는 연락망이나 이런 인간관계도 다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1년 전부터는 저희가 현장 일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들어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씩 잘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를 남긴 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순수하게. 어느 정도 초반에 자리를 잡을 때 도움이 되시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현장 경쟁에서 물러난 거죠. 빠진 거네요. 물러난 거네요. 아예 교육으로 전환을 하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대 기업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 거대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차이가 이게 화학약품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케팅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요? 인력. 아 사람을 못 구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사람을 팀원이 잘하는 팀원이 있으면 그 업체는 어차피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죠. 결국 사람이군요. 네네.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 팀원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 여기가 평가나요. 잘하는 팀원을 긍정적으로 잘 이끌고 왜냐하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물질적 보상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몸이 힘들면 돈이라도 돼야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스트레스 받거나 사장님하고 성격이 안 맞거나 이러면 또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면서 팀원을 계속 일하게끔 하고 잘 하다 보면 또 다른 데서 스카웃이 옵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거기서 팀장님이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만한 대우를 조금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인이 이제 잘 짝도 잘 맞아요. 너무 호흡도 좋아. 그냥 우리 한번 죽자고 해보자. 한 달 얼마까지 볼 수 있어요? 3인이? 네. 세 명이 순수하게 보충당한가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사장님은 청소만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아까 줄눈하고 연마하고 이런 것들이 코팅이나 이런 것들은 여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들이고 그런 것들이 가세를 하게 되면 천 단위도 쉽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책에 이렇게 적었던데 제가 기본적으로 500에서 1000이라고 적었던가요? 그게 이제 제 혼자 개인이고 저희는 언니랑 동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볼 때는 5000 단위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세 분이서 하시고 한 명 팀원을 데리고 두 분이서 동업을 하세요. 그분들은 청소만 하셔서 1인당 500씩은 거의 벌어 가시거든요. 청소만 해서. 청소 플러스 이제 알파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천 단위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시면 남자분들은 이제 줄눈이나 연마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시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청소가 힘들다 보니까 빠지고 청소팀을 구하죠.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청소팀 잘하는 팀 섭외해서 해놓고 자기는 이제 줄눈하고 그쪽으로 하셔가지고 뭐 어떤 분은 와이프한테 요거는 벤츠 사줬다고 뭐 그렇게 대표님 직업 전환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도 하고 청소도 하죠. 청소 유튜버. 아니 그 이제 청소라는 게 근데 진만 하진 않잖아요. 뭐 가게나 식당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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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쪽은 안 하세요? 저희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입주 아파트 위주로 왜냐하면 이 품목도 어마어마하고 솔직히 이쪽으로 일을 했을 때 수익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상황이 모두 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 가서 견적을 따로 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럴 시간도 없었고 했는데 견적이 좀 그렇구나.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내용도 저희 학원에서는 지금 기존에 대표님이 지금 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돌돌이라 하죠. 바닥 세척기, 광택기 그런 것도 하고 병원이라든지 사무실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견적 내기라든지 청소하는 방법들은 다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분이라면 청소업을 좀 해볼 만하다. 그래서 뭐 월 500 이상? 저는 누구를 한정지어서 이 업종을 추천해드리기는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든지. 근데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전문직이에요. 저도 하다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고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체력관리도 해야 되고 멘탈관리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야지 잘하는 팀원들을 내 팀으로 유지시킬 수 있고 고객님의 응대 능력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청소만 잘하면 되지 뭐. 나 청소 잘하는데.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면 초반에 조금 지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소자본을 들여서 내가 꼭 이제 아까 계속 언급하셨는데 500이 목표가 아니고 내가 이제 일할 때는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이 있고 내가 이제 시간을 조율할 수 있게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달에 한 2, 300 벌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육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받으시고 도전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연령대나 이런 것도 저는 제한을 안 합니다. 지금 저희 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신데요. 그러면 30대가 적정인가 해가지고 30대를 보면 오히려 60대분이신데 30대보다 더 열정적이시고 에너지도 넘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또한 모든 게 그렇지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작가님이 아까 이제 소개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청소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럼 이게 작가님한테 이제 잘 배워가지고 작가님 눈에 띄면은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드린 분도 있고 여러 번 드린 분도 있고 안 드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일단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한테 드렸고요. 근데 또 드리려고 하는데 스케줄이 또 안 될 수 있죠. 원장님 저희 꽉 찼어요. 이러면 제일 기분 좋고요. 그랬는데 또 하고 나서 잘하시는 분한테는 계속 조금 드리게 됩니다. 그쵸. 그쵸.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